조갑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9일 오전 10시 22분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드디어 원팀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정권교체 대의를 위해 지난번 윤 후보와 회동할 때 참여하기로 약속한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직을 수락한다 더 이상 무도한 정권이 계속되어 대한민국을 농단하지 않도록 윤 후보가 요청하는 대선 자문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19일 홍 의원은 윤 후보와 저녁 식사를 한 직후에 선대본부에 상임고문으로 합류하는 조건으로 국정운영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와 처가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0일 홍 의원이 윤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서울 종로에 이진훈 전 대구수성구청장을 대구 중남구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일부 윤 후보 측 인사가 홍 의원의 공천 제안을 구태정치라고 비판하면서 홍 의원의 합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 이후 윤 후보 측과 홍 의원 측은 꾸준히 물밑 접촉을 하여 이견을 좁혔고 원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조선닷컴의 분석입니다 홍 의원은 그간 오해를 풀기 위하여 실무협의에 나서준 윤 후보 측 이출규 의원과 우리 측 안병용 실장에게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전제 조언으로 내끌었던 국정 능력을 보여달라든지 아니면 처가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가 비리라면 결국 윤 후보 장모 사건인데 이 장모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단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무죄가 선고된 장모를 엄단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2심에서 무죄된 겁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는 며칠 전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근사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한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그 연설은 헌법적 가치의 기초를 두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북한 중국에 굴종하지 않겠다는 아주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그 연설을 통해서 국정에 대한 비전은 충분히 피력한 바가 있으니까 사실은 홍준표 의원의 요구사항이 저절로 해소된 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선거를 한 40일 앞두고 원팀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뭐니뭐니 해도 홍준표 의원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정치판에서는 좋든 싫든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표를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 많아요 지금 결국 이 선거파는 2030과 중도 성향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더구나 홍준표 의원은 그 폐기가 있고 투지가 있고 이재명 킬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당내 갈등을 윤석열 후보가 원만하게 수습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통합하겠구나 리더십이 있다는 신뢰감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홍준표 의원을 그동안에 비판했던 사람이 오늘 이 원팀 구성에 대한 결단을 보고 완전히 또 홍준표 의원 칭찬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이준석 비판했던 사람도 이준석이 요사이 아주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 보고 이준석을 또 응원합니다 이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한 인간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는 게 이게 성숙된 사람들의 인간관입니다 어떤 사람을 무조건 좋아한다든지 무조건 비판하면 무조건 나쁘다 보면 그게 제대로 된 인간관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홍준표 의원을 비판했던 사람도 오늘 이 결단을 환영하는 일색입니다 이 조선닷컴 댓글에 달려 있는 게 바로 그런 성숙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뭐니뭐니 해도 이번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대동단계를 해야 된다 정권교체가 최고의 가치다 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댓글을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잘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화끈하게 도와주라 네 거 내 거 따질 때인가 우선 저 무도한 사기꾼들을 꺾어 놓아야지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이제 총구 방향을 바꾼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준석 같이 해준다면 다음에 홍의원 지지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홍준표 의원님 훌륭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쓰린 마음 이해는 갑니다만 이번에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고 차기의 우리 의원님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홍의원님 선대고문직 수락을 응원합니다 원팀으로 더더욱 절박하게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에게 전국 방방곡곡의 새 나라이 오길 기대합니다 홍 선배님 감사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주춧조리 되어주세요 뭉치면 필승 미운정 미운정 고운정 그래도 본처를 벌릴 수 없었던 궁극결단을 존경합니다 이분들이 다 홍준표 의원이 합류 안 한다고 내부총지를 한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 달라집니다 아이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정권교체를 위해 뭐든지 해야 하는 시기 홍준표 화이팅 멋쟁이 이게 민심의 지백이네요 아이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정권교체를 위해 뭐든지 해야 하는 시기 무조건 정권교체를 위해 뭐든지 해야 하는 시기 참 다행입니다 경선 때 준표님을 지지했던 당원으로서 그동안의 행보에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홍준표를 지지를 했지만은 경선이 끝난 다음에 협력을 안 하는 거 보고 안타까웠는데 정말 기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흑묘 백묘 모두 다 오로지 종북 좌파 박멸해서 정권교체하자 지금은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웁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멸공 박멸해서 자유한국을 되찾자 잘하셨습니다 원팀으로 더욱 강력하게 정권교체하자 사람 좀 살자 이런 경계론도 있네요 홍준표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한다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발 벗고 뛰어라 그러지 못하면 국민은 홍준표를 다시 외면한다 감사합니다